오늘은 요 브리또랑 요거트 먹을거에요 오늘은 요 브리또랑 요거트 먹을거에요 겨울은 육수 물에 Forever 군무는 찰떡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냉크에 넣어주면 영양을 넣어줍니다 지금 보조 undertakten을 먹을거에요 내 방은 청양고추가 전 sino 더 많이 넣어줄게요 오릙지에 아이스크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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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맛있네요. 김치! 여기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서 호불호와 갈리겠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카페에 가서 공부하보려고요. 니트랑 와이드 팬츠.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오늘 주일이어서 지금 동네 카페에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사두고 언니네 집으로 가려고요. 카프린에 가면 카프린이 있어서 좋지만 공부를 못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꼬등꼬이. 사장님. 사장님은 그냥 바삭하게 만들면 볶음으로 메뉴 오븐에 회 pil어서 젤리 한 잔 집가루 소금 쌀가루 소금 고기도 까짓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소스 계란 소스 고추 고추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아까랑 똑같이 있고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7시 반이라 이제 가서 장 좀 보고 오려고요 이렇게 있고 아까랑 똑같이 있고 질투 수치 상하 전복 지금 아까랑 장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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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 도착을 했다. 다음날 저녁에서 다 버터는 것 같다. 주인공이 많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먹었다. 또 한 번 더 먹었다. 다음날 저녁에 다 먹었다. 이것도 원플러스원이라니. 그리고 이 여행에서 우리 집에서 다녀오는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제가 왔더니 더 샀어요. 더 샀어요. 차가 필요한 이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예요. 참닭 콜베티.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맛있어요. 자, 참닭 콜베틱. 이거 왜 이렇게 소환이가 많아? 여러분 오늘은 요거트 먹을 거예요. 오늘 지금 30분 뒤에 바로 수업을 시작해서 이거 빨리 먹고 제가 또 카페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먹을 수 있게 요거트를 먹으려고요. 그리고 우선 만드는 과정을 입 disp stem. 닭다리, 감자, 닭다리, 닭다리. 그래서 meu, 이거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수정 전에는 고기가 남긴 햇빛을 말이에요. 청양고추, 닭다리, 닭다리. 삼겹살,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이렇게 찍어서 맛있어. 내가 주로 뱅게 썰어버렸어요. 이곳은 뱅게가 단무지 타고 가서 뱅게랑 같이 먹어도rica. 그리고 버터가 루루가 단무지 못했어요. 저는 족쌓고 뱅게랑 같이 먹을게요. 뱅게랑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뱅게랑 같이 먹으면 잘 먹어요. 뱅게랑 같이 먹으면 안 먹겠습니다. 뱅게랑 같이 먹을게요. 뱅게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뱅게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뱅게랑 같이 먹으면... 오늘은 진짜 편하게 이렇게 니트 하나랑 아이보리 바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한 2년 전에 스파우에서 구매했던 바지예요 먼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휴강공지 떴어요 밥을 너무 괜히 빨리 먹어서 휴강공지 떠서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카페 가서 공부하러 들어가려고요 휴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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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6시 40분이고 엄청 배고파요 오늘은 낙지볶음을 해서 먹을 거예요 설탕 1개 고소한 꿀 이제 배불맛을 황달치고 양파 양파 볶아줍니다 다진 그냥 볶아줍니다 다진 치즈 다진 치즈 쌀가득 매운 걸emy 물을 다itet어요 물을 넣고 무언가 끓이고 나는 미니저비에 도착한 이유 상큼하게 두껍게 장면을 넣을수에 넣어서 물을 넣을수있음 계란말이 계란말은 맥주encial을 넣어 줍니다. 두가지 크기로 썰어둡 계란을 몇번에 넣으세요 소금을 절여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스팸을 넣어둡 튀김가루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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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금 마늘 고춧가루 소금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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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부붓 그리기 고추 냉동락쥔인데도 안 질기고 맛있어요. 냉동락쥔인데도 안 질기고 맛있어요. 냉동락쥔인데도 안 질기고 맛있어요. 급 가죠. 냉동락쥔 인기고 냉동락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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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여러분 지금은 11시 56분이고 방금 수업이 끝나서 얼른 밥 만들고 오늘 수업 4개 있는 날이어서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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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y 양배추를 볶아줍니다. 마늘을 볶아줍니다. 소금을 볶아줍니다. 마늘을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꿀은 야채를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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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이제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서 조별 회의도 하고 바로 수업도 두 개 더 남아서 그거 연달아 듣고 오려고요. 지금은 6시 21분. 여러분 저 오늘 친구한테 꽃 선물 받았어요. 갑자기 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꽃 선물 받은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엄청 수업 중이었는데 엄청 당황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꽃 한 송이에.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그때 저도 꽃 선물 해주려고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11월 1일이 한우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한우를 샀어요. 이거는 한우 1등급 안심. 이거는 한우 1등급 채끝살. 이렇게 해서 7만원 정도였고. 저는 안심을 좋아해서 안심을 샀는데 엄마가 채끝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랑 아빠 드시라고 드리려고요. 저는 이거 먹을 겁니다. Horus cake. 여러분 오늘 저녁은 치즈계란 말이랑 김치볶음밥을 먹을 거예요. Otheruccane. імwn qui. priority. 안심. 앨범. Arror. 안심. 우유기 대파 물에 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체국도 사용할게요 민망을 준비했어요 한입을 넣고 미니고 ところ 지주 계란 초콜릿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파 고춧가루 당면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스위치 갤라를 불렀습니다. 100%로 담고 속도를 닦아줍니다. 양지 헤베라기 부마산 마늘을 닦아줍니다. 양지 루가 양배추가 분리해요. 신경쓰면 여기 해바라기 두기 했는데 제 방이 해가 잘 안 들어서 해바라기는 거실에 둬야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꽃만 여기에 두려고요. 근데 해바라기 있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네요. 지금은 6시 48분입니다. 정말 포메틴 먹 grill. 제가 오늘 해바라기 전자로 안전하게 생각해 볼게요. Gracias. 드디어 치즈볼이 와인다. 특히 고기와 같이 기간을 많이 보면서 McCain, 생각보다 여러 개, 바다의 자체로 다같이 만들어서 뭐라고 생각했다는 건 좀? 우린 이렇게 부정됨 수 있는 먹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